이 새끼야. 아이고, 행복이 수리. 나 참 이거 피곤해서 안간다니까, 이 사람아. 말이 안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뒤조차왔나, 이 사람아. 말이 그렇다는 거, 이 사람. 아이고, 야! 그나저나 우리 걸린 게 끝이야, 이 사람아! 에이, 그래서 죽었어, 살았어! 살아, 있잖아! 하루만큼은 즐겨보자고, 이 사람아! 그쪽이야! 아, 잠깐만! 저기 뭐라고! 국뽕관 제일 시작군! 안 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하는 경험을 보여요. 뭐? 여러분의 밤을 책임졌던 여기 국뽕관이 뭐? 당분간 회모에 들어가겠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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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한 분 오덕에 우리한테! 아, 이 팀이 가지마라! 가지마! 가지마! 저는 잠시 여러분들께 대단하지만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방어! 잘 되려라 물태워봅시다! 체리, 체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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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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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체리! 지체리! 고구난 한 하루 이리 지쳐 버린 사람들 이번 앨범 장단은 우리 몸을 맡겨봐 양반처럼 시조를 생명나는 갑까지 눈치는 보지 말고 이 방을 불태워와 좋아요 살기 힘들어도 걱정 근심을 털어내고 아침에 갔을 때까지 다 잊고 놀다 보면 미친 거는 세상조차 흥겹보다 자, 여러분 저의 대표시죠 리얼러가 함께 가시겠습니다! 어째! 놀아보세요 놀아보세요 흥겹게 놀아보세요 성병 높이 쌓는다고 노력시킨 채로 전쟁 준비한다고 시도 농작물을 걷어가도 술 한잔 걸치면 그만 다 잊고 흥겹게 놀아보세요 정답! 역시 쥐리! 스웨이 흘러! 스웨이! 아, 이 꼴려 이게 시조냐 사장가냐? 저 후배놈이 가벼이가 어디라고아? 여긴 너같은 놈이 발 붙일 곳이야 썩 꺼져! 이 놈이 그 입장 묻힌 어떻게 제가 초대했습니다 저자에서 보니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우거우! 법은! 실력 없는 놈들이 먹는 거 아닌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아리?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보? 진이 운율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진이한테 존경심을 평하란 말이야 숭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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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 주세요 대상 같은 일을 마치고 여기보려 시조한다는 사람은 다 안 웃기고 분위기 타고 점점 등은 올라가는데 웬 양반 흥내 내는 놈이 흥을 깨 무례한 사람들은 무례한 지를 모르지 분열도 모르면서 시조 좀 한다 하시니 더 맛있어? 어설픈 양반 흥내 잡혀가진 않을런지 송세월 보내다 굽어 죽진 않으시지 아무래도 걱정되니 음식이나 싸가시지 나으리? 악사야! 풍악을 올려라! 악사야! 작품의 새도관의 비중의 조상님 닭대가리 부름에 적혀진 이들 조상님 이놈들과 뿌리가 다른 나무의 수호에 이놈들이 소리를 돌려낼 수급으로 웬 우레 다시 흥에 따오들 더 양반걸음 니네들은 계속 흥 따르겠지 거를 니네들이 일할 때 난 놀아 잡아! 잡아! 볼도 없는 시종도 다 찾는다 갈바랭생 골값이야 재수없는 친구 신경 들고 노라도 세! 노라도 세! 능력해 노라도 세!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마친 공식 다 대히 알아봐야 해 하하하하 누군가 대사를 움직이고 대사는 말이 없어도 다 잊고 우리 앞에 놀아보세요 화이팅! 아이고 너무 미안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워크입니다